오늘 할 것은 뭐냐면요 그 간단한 컴비네이션 간단한 드럼 필인인데 이거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그런 드럼 필인 드럼 컴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익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기초 패턴 시작해 볼게요 자 킥 손손손 손손손 킥이에요 킥 손손손손손손 킥 끝 이거를 탐탐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4불음표 브레이크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자 쿵따따따 띠따 딱 쿵따 탐탐으로 옮겨보면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필인을 쳤다가 이걸 쳤다가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마지막 4박자를 여러분 자유롭게 필인 넣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쿵따따따따 쿵따쿵따 이거 이해되세요?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쿵따따 쿵따따 딱 쿵따 쿵따 life 단짝은 여러분 쿵따따 쿵따따따 쿵 이것만 가지고 딱 여기까지 똑같은 핀을 넣고 계속적으로 응용과 발전을 시켰죠. 근데 중요한 건 쿵따따 쿵따따따 이게 굉장히 여러분 걸로 돼야 된다는 거죠. 자연스럽게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여기로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. 지금은 탐 투 플로어 탐을 이용했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겠죠. 손에서 똑같은데 위치만 바꿔줘. 어휴 죄송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만들. 이런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 짬을 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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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